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하는 컨텐츠를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냐 제 앞에 있는 게 이름이 예능 게임 모음이라고 돼 있어요 음악 퀴즈, 사자성어, 이어 말하기, 인물 퀴즈, 수도 퀴즈 이렇게 막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 퀴즈 저는 1단계를 해볼게요 시작! 어 떨려 시작! 대한민국 서울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워싱턴 워, 워싱, 워싱,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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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이미 틀렸는데 하고 있어 멕시, 내가 외운 걸 다 쓰고 말테 멕시코 시티 워싱턴 캐나다 오, 타와 호주 내가 호주를 갔지 캔버라 러시아, 모스크바 네덜란드 네덜란드 자카르타가 어디더라? 인도네시아다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서울 진짜 나 싫어 이렇게 시작하나 영국, 런던 성질 급해서 런만 치고 앤턴 호주 캔버라 급하지 말기 스위스 베른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아까 나왔죠 암스테르담이에요 예스 티르키에 앙카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일본 도쿄 브라질 브라 브라질 리아 멕시 고시티 스페인 아 나 아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점수 10점인데 13점 도전해봐요 13점 안되면 이제 딴거 할거에요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인도 뉴 델리 중국 베이징 사우디아랍 리아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문국 서울 일본 도쿄 러시아 고스크바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자카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까 했는데 재미없어 딴거할게요 그러면 인물 퀴즈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 시작 이거 뭐라고 떨리냐 침착맨 분명 안 써도 되죠 어 뭐야 너무 쉽잖아 제가 또 가수 선배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 알 주소요 아 랩몬스터라고 할걸 다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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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하니 백 박 하이븐 아는데 백철 매정남 백철남이랄 알죠 알다마고 제가 모르겠지 문지웅 문지웅인건 아는데 최현욱씨구나 최현욱씨 오늘부터 알아갈게요 최현욱씨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 옥이 생긴다 최혜정 아 최혜정은 그거죠 등장인물 죄송합니다 차주영님 하하 선배님 리아 지연 선배님 조이 선배님 으어? 달려라하니? 영심이? 지수 선배님 신동 선배님 현식 선배님 최현욱씨 윤봉길 지연 선배님 이거 어렵다 누가 싶다 그랬죠? 박혜준님 내가 배우분들 잘 그 인물 이름으로만 외우다 보니까 아시죠? 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자신있었는데 아니네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꼭 연습하였습니다 이거라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죠? 음악 퀴즈라도 그죠? 음악 퀴즈라도 네 나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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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청 불렀지 블랙맘바 넥스트레벨이었어 그래도 비슷했잖아요? 다수는 똑같았어 알죠 당연히 블랙핑크 착한 얼굴에 그.. 내가 불렀는데 이거? 나 불렀었는데? 뚜두뚜두 진짜 맞아 이건 무조건이야 맞았쥬? 미쳤어 정답 짱이죠 저 롤리팝 저 롤리팝 썼었잖아 예스 내가 이걸 모르려고 나 이제 옛날 세대가 되나까나봐 옥탑빵일 것 같아요 리드미 맞았어 3 2 2 2 2 2 2 4 4 2 느낌으로 갈게요 생각보다 제가 트렌디하지 못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트렌디해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자성어를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보느라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보고 맛있는 거 드시고 릴렉스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한 로시의 유튜브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다음에 봬요 역시 난 노래를 해야 돼